안녕하세요. 한혜진입니다. 제가 설계, 인테리어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?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재질은 아니에요. 여기는 이렇게 놔두는 건 마이너스 50점이에요. 아 손닭지다 손닭지 누나 왜 그래요. 무서워요. 갑자기 막 웃고 아니 손닭지가 막 여기저기 더덕더덕 붙어있는 게 럭키리키잖아. 너무 좋잖아. 이 차를 그냥 싹 다 바꾸는 거지. 새집으로 만들어야지. 너무 광기인데 여기 붙일만하다 진짜. 저는 말이죠.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기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. 독설로 똑똑하게 가리킨다며 그 지적 받아들이시면서 하실 수 있겠어요.